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주말이어서 또 제가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에 관련된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후배들 중에서 한 4년차에서 5년차를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한번쯤 회사를 한번 나와서 프리랜서를 한번 어떻겠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쪽 업계 IT 보안 쪽에서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IT 업계에서도요. 보통 모니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한 1, 2년만 직장생활에다가 프리랜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중급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4년차 정도겠죠. 4년차 정도에 프리랜서를 하게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장인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돈들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쪽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프리랜서를 이제 몇 년 동안 또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 프리랜서를 할 때 뭐 프리랜서랑 1인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차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프리랜서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정말 프리랜서를 할까? 이런 고민들 돈을 많이 번다는데 주의해 보니까 뭐 이렇게 월급으로 300만원 벌 거 프리랜서를 하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번 오늘 설명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이제 나와서 벌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가늠을 하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나온 사례이고 지금 이제 회사를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준비를 그만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채일,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가 얼마나 벌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직장인 때, 여기서 말하는 직장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을 300만원 받으면 그 300만원에 비해서 프리랜서는 또 얼마나 벌어야 할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프리랜서를 할 때 더 많은 비용들, 직장인에서 어떤 비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대주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직장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비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하나를 이제 회사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대한 임대비를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임대비가 얼마나 들 거냐, 프리랜서하면 얼마나 드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임대비를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서 임대를 한다면 요즘은 이제 작은 사무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그런 작은 사무실에 그런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데 가면은 싸도 한 12에서 20만원 정도 사이가 들어요. 한 달에요. 15에서 20만원. 만약 자리가 지정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 쪽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은 30만원 이상입니다. 왜 강남 지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주위의 고객들이 그 근처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강남 아니면은 이제 홍대 뭐 이런 가산디지털 단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임대비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커피숍이나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커피숍에 가는 순간에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뭐 5천원 아니면 정말 많이 깨지면은 이제 만원 그 다음 밥값까지 하면은 엄청난 많은 금액들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밥값 같은 거 식사비 같은 경우에도 점심 뭐 저녁 회사에서 이렇게 대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살짝 꼼수입니다. 이게 연봉에다가 살짝 비과세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꼼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험비가 제일 커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은 내가 월급에서 이제 뭐 한 이 300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300만원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요. 월급을 이제 세금을 공제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월급 계산기라고 하면은 이제 나와요. 요거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 직원들 월급 줄 때 요걸로 많이 계산들을 하곤 하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월급으로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300만원이란 것을 이제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입니다. 자기 거 포함, 자기 포함,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3명, 2명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하면 되고요. 요 비과세라는 것이 요게 보통 이제 점심으로 들어가는 비과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계산을 하면은 예. 계산을 하면은 예. 계산을 하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요건 이제 2019년도 기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월 예상 실수령이 260만원이면 나머지는 다 이제 세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과 보험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실제 세금은 요거 요만큼이지만은 이 보험비도 다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4.5%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합하면은 이 정도가 돼요. 엄청난 돈들이 이제 여러분 나가는 거죠. 예. 나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엔서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2입니다. 요거 곱하기 2예요. 무조건요. 왜 그러냐면 요거에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회사에서 또 곱하기 요만큼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곱하기 2입니다. 엄청난 금액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작년에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면은 아마 지금 1월달에 아마 작년에 벌었던 돈에 대해서 다시 환산돼가지고 한 번의 보험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도 연봉이 커지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게 계산액자가 일괄적으로 한 번 쫙 나가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엄청난 금액이 되나. 이게 엄청나게 커요. 사실이요. 네. 큽니다. 그래서 요 보험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프리엔서를 하다가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 그냥 단지 200만원이 나간다고 이 사람한테 200만원 준다고 해서 200만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험비와 그 다음에 뭐 퇴직금 등등등 여러가지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프리엔서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물품비가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트북 뭐 그런 것들 주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월급에서 감각삼각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반절 지원되고 이제 직원들한테 반절 부담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노트북 하나 콜라라 하고 다 2,300만원어치 딱 구입을 하라고 이제 주죠. 근데 이제 프리엔서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 노트북들을 다 구입을 해야겠죠. 5년밖에 안 돼요. 5년 쓰면은 이제 노트북들 뭐 그것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4년마다 이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타 여러가지 뭐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쓰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프리엔서로 하시면은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 구입을 합니다. 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시는 커피 하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들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요 비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요게 엄청난 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뭐 상여금 복지비 있는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은 사대보험 하시면은 퇴직금들은 점점 하나씩 이제 월급의 10% 정도 쌓인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기업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를 잘 많이 못 챙겨주는 거죠. 예 돈이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권으로 가려고 하고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 상여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저 K위 쪽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상여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뭐 맞춰줘라. 그 다음에 급여도 평균적으로 대리급이면은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좀 높아줘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상여금 같은 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요것이 커요. 이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들 자녀들 학비도 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복지비용들 많이 나와요. 경주사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나중에 대학금 자녀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솔직히 대학금이요. 대학 그거죠. 그래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제가 뭐 어떤 그 다른 대표님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요 비용들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것 같냐. 뭐 이거 다 합치면은 직장인에 대해서 얼마나 더 들어갔냐라고 했지만은 이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여러분들이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직장인들이 300만 원도 받는다고 했을 때 요 비용들만 하더라도 월마다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더 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로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요거를 합하시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에서 300만 원을 벌었는데 프리엔서로 만약 오신다면 최소한 400만 원 정도의 이상 정도는 우선은 벌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존의 직장인을 다녔던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게 충족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 생활이 되신다는 거죠. 그 생활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최소한은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추고 계산을 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나는 덜 벌더라도 나는 직장인 분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덜 벌더라도 그냥 생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좀 줄여야겠죠. 생활비를 이제 줄여야 하는 부분들인데 좀 불편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생활이 그만큼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불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것은 이제 유급 휴가에 대한 비용들은 안 나오는 거죠. 프리엔스를 하면요. 이때도 일을 해야 하십니다. 쉴 틈이 없어요. 쉬면은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라고 해가지고 15일 플러스 무조건 알파인 거죠. 이 알파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5일 정도 뭐 이렇게 리플레시 휴가 같은 걸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휴일 때 어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포상으로 또 주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게 법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상휴가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휴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이나 그런 때 쉬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실 100몇일을 쉬게 돼요. 전체적으로 365일 중에서 100몇일을 쉬게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프리엔서들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어가지고 아 이때는 나는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맘 놓고 이제 그냥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반이 잡히신 분들이요. 이게 보통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거의 비수기예요. 어딜 가든 추워요. 추운데 3월부터 이제 좀 따뜻해지면은 이때부터 12월까지 열심히 버십니다. 열심히 벌어요. 두 탕 세 탕 뭐 열심히 벗어요. 이 400만원 버는 정도가 아니고 뭐 천만원 이천만원 그래 버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제 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계산을 했더니 보통 저는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매달마다 자신이 얼마를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요 연봉이 연봉이란 것을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받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뛰는 만큼 어떤 달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조금 들어오고 어떤 달은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1월 달 2월 달은 정말 말 그대로 더 일이 없어요. 월급이 안 들어오는 날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월마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1년 단위로 내가 이렇게 1년 단위로 벌었더니 내가 400만원이면은 약 한 4,800만원, 5천만원 정도 내가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벌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놀아도 되겠다, 그냥 쉬어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신한테 휴가를 주는 거죠.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반이 잡히면은 프리랜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휴가라는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휴가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쉬운 시간들은 직장인보다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편하게 기반 잡힐 때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행정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소소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근데 이 비용도 원래 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이제 내주는 거죠.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를 하시면은 보통 종합소득세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안 하죠.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으면 그거 안 하고 종합소득세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인 그 직원분들이 생기면은 연말정산도 이제 직원분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도 자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용들이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면은 직접 해요. 매달마다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신고할 때나 이제 부가세 신고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부가세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주시면은 되는데 어 보통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생기다 보면 이제 사업소득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용들이 소소하지만은 나름대로 또 들어가요. 세무사분들한테 맡기면은 매달마다 이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제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들도 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자 하시더라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그 다음에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 이런 행정비용들 행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들어가요. 직장인 다닐 때는 다 해주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다 해주는데 이 혼자 하시다 보면은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업무 시간에는 행정막막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정도로 이제 행정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요 비용들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은 1월달 2월달은 쉰다. 많이 없다.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비수기 때는 많이 없었다. 그래서 비수기는 항상 있다. 그래서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여러분들 프린스 하면 비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약 한 9개월에서 10개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월 정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벌었던 돈의 플러스 알파 매달마다 100만원 정도에서 그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300만원 기준 했을 때 400만원 정도. 그거를 나누면은 매달마다 아까 2월에서 3개월은 쉰다. 그러면은 재산적으로 봤을 때 500에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벌어주셔야만이 딱 요 기준에 맞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욕심냄션은 여러분들이 프린스의 장점은 뭐냐면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기준이잖아요. 근데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시간을 일하면은 그만큼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2배 3배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만 따졌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시고 난 뒤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셨다면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